часто는 아아!!!! 이게 돗자리 이어서 더 힘들어 이게 돗자리 위하여서 다 힘들어 나 3년에 2단계 형 뭐해? 3? 나? 3단계이지 2 아 2단계 나 3년에 2 여러분 엔칸트다운 끝났습니다 아아 바빠요 잠깐만요 아 예 화장실에 가야되요 화장실 화장실? 아니야 전.. 너 안바빠요 전 저도 바쁘지 않아요 네 왜 안바빠요? 왜 한가해요? 저요? 할게 없으니까 오늘 모자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진짜요? 여기 삥 꼽았네요 아 이거 너무.. 어? 너무 아파요 아파? 이거 되게 간지럽지 않아? 어 간지럽 아 근데 미쳐라? 아까 리허설을 하는데 고정을 안 해가지고 범! 날라가더라고요 그 아우 하는 부분 있잖아요 세빈이 혼자 그 부분에 모자가 날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할지 못 안했어 그래서 애매하게 막 이렇게 걸쳐있길래 세빈이가 잡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뭐 잘 미안해? 뭐 잘 미안해? 아 그 영상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 그럼 이따 봐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순누팩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데뷔 무대 마쳤는데요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형아 태형아 왜? 아니 태형아 아 말 시키지 마 집중하고 있으니까 왜? 혹시 혹시 순누팩트 팬이세요? 아 이따가 이따 좀 보고 아 감상? 지금 어때요? 감정이 깨지면 안돼요 약간 소름 돋아요? 아직은 안 돋았는데 돋을 예정이에요 아 그래요? 아 또 팬 한 명 계시네 여기 어 뭐야 제가 하트 한 번 드릴게요 하트 영광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는 더 쇼 인제 해거기 그래 자기 웬만하면 내게 오지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내 눈에는 니가가 끝이 났는데요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쉽고 여러분들을 더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은데 어 아쉽다 그지? 아쉬운 만큼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아주 신나고 즐거운 멋있는 그런 무대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장세윤씨 뭐하고 계시죠? 네? 저 지금 모니터 하는 중이에요 모니터 중이에요? 네 아 이때는 여기를 봐야 되겠어요 그치 그치 3번 카메라구나 3번 카메라 아 3번 CNST구나 3번 카메라 3번 카메라 잘 보세요 네 지금 잘 보고 있어요 뭘 드시고 계신거죠? 감자튀김 맛있어 감자튀김 맛있어 감자튀김 맛있어 우와 네 저희가 저희가 사실 막방이 조금 갑작스럽잖아요 네 저희가 약간 잘 몰랐었는데 갑자기 막방을 하게 됐지만 네 그래도 정말로 다행히 마친거 같아서 정말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더더욱 저희가 멋진 모습으로 최대한 찾아 뵐 수 있도록 저희 수눈퍼 여성분들 정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약 3주간 우리 응원해준 수잉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눈퍼 앞으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근데 세빈이가 안 나온다 세빈이 안 나와요? 네 네 네 어둠 속에 가려진 잘생김 어둠 속에 가려져도 빛나는 잘생김 어둠 속에서 안 가려져 있어도 형 저도 안 나와요 그저 그런 그저 그런 어 더 잘생겨졌다 어 더 잘생겨졌다 어 그럼 나 이대로 있을래 가자 오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수눈퍼 이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올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 내놓는 니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하얀 넷스포스 하얀 넷스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